네 지금부터 제3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회 진행을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장 정창호라고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현장 이슈 발굴, 의견 수렴과 정책 논의까지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다양한 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현장 소통, 정책 혁신, 성평등 예술 지원,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등 4개의 상설 소위원회가 운영되었고 그 외에 우리 위원회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TF로서 코로나19 대응, 청년예술, 아르코 예술기록원, 다온예술TF 등이 가동되었습니다. 그간 각 소위원회와 TF의 활동들을 포함하고 저희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진행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오늘 세션이 구성이 되었고 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재작년과 달리 올해 행사는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일정 부분 대면을 병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입니다. 그 세 번째를 맞이하는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은 코로나19에 대해 인류가 본격적으로 대응한 지 벌써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예술인들이 서로 활발히 만나고 또 국민들 일반 관객분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접하고 즐기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과 기원을 먼저 인사 말씀으로 전하게 됩니다. 2022년 제3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의 주제는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전망으로 정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논의한 문화예술 정책의 주요 이슈와 어젠다를 점검하고 예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토론회는 현장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 현장과 함께 토론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진행된 여러 활동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재 진단 및 미래 전망으로 정책 과제 창작 활동의 다변화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이슈를 도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한 여덟 개 세션을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이 심도 깊은 이야기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어가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정책에 나아가야 할 미래는 예술 현장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예술 현장의 파트너로서 아르코의 역할은 현장 중심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고 문화예술 정책과 제도의 주인공은 바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늘 예술계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제3의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기해 주신 다양한 목소리를 예술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간략히 행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체 주관하는 제3의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는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정부의 정책과제, 창작활동의 다변화,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개의 이슈로 총 8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조콜에서 대면과 함께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이후 진행되는 행사에도 행사 전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술위원회 유튜브 접속으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토론회에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자료집이나 발제집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론회 종료 후에 사후 자료집을 제작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9일 금요일까지 4일간 하루 2개 세션씩 총 8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시작시간은 모두 오후 1시입니다. 세션별 진행, 발제 및 토론자의 세부 내용은 저희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세션으로 세정부 문화예술 정책과제에 대해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뒤이어 2세션으로 창작활동의 지원 방식 진단과 개선 방안이 다루어집니다. 12월 7일 수요일에는 예술의 가치 확산과 민간 후원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12월 8일 목요일에는 기초예술 창작활동의 변화와 새로운 지평모색 예술과 기술의 만남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짜인 12월 9일 금요일에는 예술인 권리보장과 예술생태계 공정환경 지방시대의 기초예술지원 활성을 위한 쟁점과 과제에 대해 논의가 다루어지며 전체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각 세션별로 준비를 해주신 진행자,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상 주제별로 내용을 깊이 다루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시고 모든 의견들을 잘 기록해서 사후자료집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집은 제작되는 대로 문화예술위원회 기관노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1세션 진행자이신 김대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의 세션 1번 새해 정보문화예술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라인드 테이블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 편지 변장을 맡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현재 세션 1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 채널으로 생중계되어 있으며 질의응답을 받고 있으니 활발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제20대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을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적립되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비슷한 대답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 에이스퀘어 참관호에서는 이러한 의문들을 대답하고자 현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참조하여 현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정책의 기조 및 세부 과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향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은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시작으로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이 활발히 오갔으면 합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에이스퀘어 참관호에 새 정부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원고를 집필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 무척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패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조윤선 선생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란 문화아이콘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연대 이신정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수연 부연구원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안태호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예술연회 권영민 책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세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는 조윤선 선생님께서 세정부문화정책의 기조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기조발제를 설치시작으로 각 토론자분들께서 대략 10분 정도씩 세정부문화예술정책과제에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부과제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자유롭게 종합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제와 토론 중에 유튜브 채능 기능을 통해서 질의사항이라든지 의견사항으로 남겨낼 수 있으며 또한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된 종합토론 시간에 질의응답의 시간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기조발제로 먼저 조윤선 선생님께서 자유, 공정, 문화 매력 국가를 핵심 키워로도 삼아 20대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의의에 대해 발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현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과제, 요건데요. 사실은 아까 김대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스퀘어라고 예술위원회에서 내놓은 웹진 1호를 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예술위원회의 웹진이 다시 생겨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글을 썼는데 아마 여기 편집하시고 교정 보시는 선생님이 너무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제가 보통 제 글 고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흔쾌히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이 글은 좀 쓴 지가 오래됐죠. 이게 11월 1일자로 에이스퀘어에 나왔는데 저한테 이 글을 써보자고 한 게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쓴 글을 제가 고때부터 준비, 아니 고때 차관해서 썼던 글을 12월 6일이죠. 12월 6일 날 발표하게 돼서 조금 시의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정과제와 문화예술 정책,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공정한 문화적 근 기회의 보장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게 문화 매력을 위한 문화 매력 국가와 어떠한 관련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보편적 문화 복지와 문화 매력 국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아까 김대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 정부의 문화 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겁니다라고 쉽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유추하고 추정하고 보려면 120대 국정과제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20대 국정과제는 7월 26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정과제가 처음에 인수위에서 발표를 하고 약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월 3일 날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문화 분야의 목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 공영, 행복한 국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게 한 두 달 반 후에 열한 번째 약속, 문화 정책의 비전, 비슷한 게 국민과 함께하는 인류 문화 매력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국정과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가끔 바뀌기는 하지만 이렇게 큰 제목이 바뀌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뭔가 문화 정책에서 5월달과 7월달 사이에 추구하는 바에서 차이가 있었거나 그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문화 부분 국정과제 120개 가운데 문화 부분 국정과제는 56번부터 62번까지 있습니다. 문화 예술에 한정하면 56번과 57번입니다. 20대 정부 국정과제 문화 예술 정책을 보면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열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 국정 운영 원칙은 4가지 국익, 실현, 공정, 상식 이것까지는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정 목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따뜻한 동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약속 23가지 가운데 11번째가 문화 정책과 관련된 건데 이게 국민과 함께하는 인류문화 매력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7월달에 확정된 120대 국정과제의 내용입니다. 56번과 57번이 문화와 관련된 국정과제인데요. 56번이 문화 정책이고 57번이 예술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56번은 보편적 문화복지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4가지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정한 문화 접근 교회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품격 있는 문화심인 등속의 것들이 있습니다. 56번의 핵심은 공정한 문화 교회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7번은 예술 정책입니다.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인데요. 이것도 56번과 4개의 세부과제로 나뉘는데 첫 번째 과제가 공정입니다. 공정, 역시 4가지의 아까 공정상식, 실용 이런 것들에서 계속 공정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57번 국정과제, 네 번째 세부과제는 장애 예술을 활성화합니다. 이게 아마 굳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 정부의 문화정책이 19대, 20대 이전의 정부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56번의 주요 국정과제 4가지는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57번 국정과제에서는 1번 공정한 맞춤형 예술 지원과 4번 장애 예술 활성화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57번에 관련돼서는 오늘 오후, 오늘 두 번째 세션부터 8번째 분과까지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저는 이걸 포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세부과제가 이전 정보정책과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실은 새로운 건 많지는 않습니다. 통합문화위원권 지원,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예술 교육 기초거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술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은 세부과제가 같으면 지향하는 바가 같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 장애 예술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은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제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20대 정부의 문화정책의 방향은 이전과 다르다는 거냐 같다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사업은 비슷합니다. 그럼 방향성은 같냐? 다르냐? 제가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방향성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부의 정책의 지향성이나 방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부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과제가 가지고 있는 맥락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 정부는 아직까지 문화정책 비전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향성이 좀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뭐냐?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유공정문화배력국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유와 문화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은 5월 3일 날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후에 추임식이 있는데 추임식의 키워드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추임식뿐만 아니라 연설에서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추임식에서는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시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자유인데 그 자유를 구성하는, 자유가 가능하게끔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 문화의 접근 기회.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아니고 문화의 접근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의 접근 기회와 관련된 과제들이 아마도 많이 만들어질 거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자유시민의 전제 조건은 추임식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경제적 뒷받침, 교육, 문화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이것의 공정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6번의 과제는 첫 번째가 네 가지 세부 과제 중에 공정함이라고 하는 기회의 공정함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그러니까 실은 문화기본법에도 있는 얘기들일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지리적으로 향유하기 어려운 사람,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문화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렇지만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들. 구체적인 과제가 통합문화예용권 확대, 만 원씩 올리자고 한 것. 그 다음에 장애인 문화 접근 장벽 해소하자고 한 것. 문화기반 시설에 무장해 전환을 하겠다고 한 것. 이런 것들이 참여 기회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7번의 첫 번째, 예술인에게 공정함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 지원 확대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됐을 때 지원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기에는 장애예술 활성화. 장애예술 활성화는 대단히 빨리, 아주 급한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장애예술지원법이 8월에 개정이 돼서 9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8월 25일 날 대안입법을 해서 9월 7일 날 본회의 통과하고 바로 9월 27일 날 공포해버립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안입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열흘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포하고 시행령이랑 해서 내년도 3월 달에 바로 실시가 됩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장애예술은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뒷받침하는 재원이나 이런 등속의 것들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는 분명히 보여줬고 예전 국회에서 거의 몇 달을 계류되었던 것들이 한 달도 채 안 돼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공정함은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반칙 없이 똑같이 하자라고 하는 절차적 공정성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기회의 접근성에 관련된 이거는 아마 공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평등이라도 볼 수 있고 평등하고는 조금 거리가 부르면 그냥 공평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첫 번째 의미로서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로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취임사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시민이 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으로서의 문화 접근성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이번 문화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럼 예전과 다르냐 같냐 통합문화 이용권을 똑같이 연간 만 원씩 올려주기로 한 거는 같냐 다르냐라고 하는 거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똑같이 연간 만 원을 올리더라도 이게 어떤 맥락이냐 컨텍스트에서 나왔고 이것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19대 정부에서는 국정표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였습니다. 거기 안에 통합문화 이용권의 연간 이용금액 증액이 들어가 있던 거고 20대 정부에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내에 통합문화 이용권의 증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는 나의 문화 접근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해야 되는지 책임과 보장, 문화 영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책임과 보장이냐 아니면 기회와 자유이냐에 따라서 어떤 걸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이전 정부와 이전 정부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현상적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만 원 증액이라고 나타나지만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문화 매력 국가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아까 열한 번째 약속 문화 매력 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는 조금 진일부한 거라고 봅니다. 문화 매력 국가 그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문화정책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내재해 있던 거 문화 강국을 만들어 보겠다, 문화 선진국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만은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나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가 선후,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문화 매력 국가로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화 강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문화 매력 국가라고 했는데 실은 여기에서 앞에 문화는 사족일 수도 있습니다. 허사일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특성을 보편적 언어로 표현한 거라고 한다면 매력적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게 문화인 거고 그러니까 매력 국가는 문화 매력 국가라고 하지 않아도 문화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국가가 그러한 걸 추구하는 나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문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매력적인 게 되려면 첫 번째가 그거의 전제 조건은 보편적 개성일 거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나의 개성일 거고 이거의 근본은 아마 자유일 겁니다. 따라서 왜 국정과제에서 열한 번째 약속이 바뀌었냐 예전에는 문화 공영 품격 있는 대한민국에서 왜 문화 매력 국가로 바뀌었냐라고 유추해 본다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자유에서 비롯된, 자유에서 개성이 비롯되고 개성에서 다양한 문화의 표현이 가능하고 이걸 문화 매력 국가로 하자라고 한다면 문화 공영이 아니고 문화 매력 국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합문화 이용권 아까도 말씀드렸고 통합문화 이용권이나 장애 예술인 지원 이거는 사실 문화적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급자 시각에서 보면 그런 거고요.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자신의 문화와 개성화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면서 자유시민이 되고 이 자유시민은 자기의 매력을 자신을 자유로운 표현과 보편적인 자유로운 표현, 하지만 그게 보편적인 개성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면 그게 이제 문화가 될 거고 매력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문화 매력 국가가 될 겁니다. 사실 56번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그래서 56번은 보편적 문화 복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 복지는 문화 감수성을 지닌 개인들의 일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같은 개인들, 공정한 접근성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기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문화 매력 국가가 될 거고요. 사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얘기하자면 자신을 자유롭게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 자유시민으로 구성된 사회가 문화 국가이고 이때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함이고 이게 56번과 57번 국정과제에 있는 첫 번째 것들이고요.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20대 정부의 문화 정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직까지 사실은 분명히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국정과제에서 보면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은 임봉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비전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비전서를 만든 건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창의한국이라고 하는 그 비전서는 2003년 2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한 1년 6개월 후인 2004년 여름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문화는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딱 1년 후에 발표가 됩니다. 사람이 있는 문화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20대 정부의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그런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기다려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표현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전에는 저처럼 이렇게 문화정책이 갈 거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 정부 정책 기준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좀 표면적으로 볼 때 세부 과제는 전정부와 비슷할 수 있어도 방향성은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자유, 공정, 문화 매일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자유를 들고 시민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 접근기의 공정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말씀해주실 때 전정부와 현정부의 지향점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정부는 국민기초문화생활 보장이라는 맥락이고 20대 정부는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보장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생각되는데요. 즉, 결과의 공정과 기회의 공정에서 어느 지점에 중점을 두는가에 문제를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가 향후 정책을 설계할 때 중대한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 매력국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자유의 확대 과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관련하여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좀 생각해 주셨다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차후에 그걸 근거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자들의 발표입니다. 대략 한 분당 10분 정도씩의 시간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정유란 선생님 말씀을 듣겠는데요. 정유란 선생님께서는 오늘의 과정, 내일의 가능성, 안정적인 창작현경이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 국정과정관의 단연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방금 소개받은 문화아이콘의 정유란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 A스케어에서 세정부 문화예술정책과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담론들을 담아냈는데 그중에서 저는 57번째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의 단연지원을 모든 장례로 확대한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단연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A스케어에서도 같은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부분 같이 오늘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의 과정 내일의 가능성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위한 단연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연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해외 사례들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에서는 내셔널 오타르 프로젝트 그랜츠라고 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 그리고 내셔널 포트폴리오 오가니제이션 NPO 같은 경우에 다양한 지역에 있는 여러 규모 예술단체 박물관 도서관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핵심 그룹을 단연과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주목할 부분은 NPO 경우에 기본 3년 지원 이후에 지속지원도 가능하고 이 자료상으로 보시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이었던 이 841개 단체 중에서 15년부터 18년까지 그러니까 지속지원을 받아온 단체가 653개 그러니까 77.3%가 재지원 단체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을 재지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지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지역 다양성 동안 확장된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공립 공연장부터 민간극장까지 그러니까 극장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공립 극장이 민간단체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제 단체가 작품 제작 재원을 마련하게 해서 공연계 전체가 이런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800여 개의 전문 독립극단이 있는데 이 중에 400개 정도의 극단이 협약극단으로 되어 있고요. 협약극단은 3년에 한 번씩 지역 문화국으로부터 협약극단 지휘 심사를 받고 3년 동안 문화부가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그 지휘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적어도 2개 이상의 새 작품 제작 그리고 120회 이상의 공연을 모두에 상연하고 협약극단이 되기 전에는 최소한 한 번 이상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의 간단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러면 국내에서는 단연간 지원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 이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도입된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전문단체의 집중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게 2006년부터 등장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문예지능기금 사업은 회계연도에 있다는 단연 지원 방식 개별사업 프로그램 지원 이주 현재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2006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단연간 지원하는 방식이 시도가 됐습니다.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3년간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게 2009년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 신설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공연장에 공연예술단체를 상주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공연장도 활성화 시키고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한 번 선정되면 2년까지는 별도 심의 없이 연속 지원을 한 것이었는데 16년에 단년 지원으로 변경이 되는 케이스가 발생해서 혼란이 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단연간 단체 지원이라는 정체성이 좀 모호해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와 시비를 5대5 비율로 추진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2022년 기재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역 이항이 확정이 되면서 사업이 좀 불안정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단체 단연간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었고요. 시범 사업으로 연극 2개, 무용 2개 단체, 4개 단체 시범 사업이 있었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단연간 지원 사업으로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단연간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인데요.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최대 3년 동안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작품 제작 부담에서 벗어나서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견단체는 설립 5년 이상, 3년간 4건 이상 실적을 보유한 걸로 하고 유망단체 같은 경우는 5년 미만, 그리고 4년간 2건 이상 실적을 보유한 단체로 분류를 해서 연간 평균 1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선정된 단체가 51개의 단체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문화예술위원회가 단연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노력들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예술가 권익보호를 위해서 표준계약서 작성 필수로 하고 그리고 성봉 문제 예방, 상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공정 운영 및 보상을 위한 노력이행을 필수로 넣었습니다. 영유아 돌봄 비용 및 베리어 프리 관련 예산 항목을 적용하도록 했고요. 이거는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의 목적의 단체 운영 부분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단연 지원을 해결할 수 없던 부분들을 단연 지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요. 이래서 단체 운영의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평가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단연간 지원을 했던 예술단체들 구성원 만족감이 높아졌다라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자율운영 협약을 내기로 마련을 해서 공유하는 단체 비율이 높아지는 등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간 지원 관련해서 더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이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연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55억이었는데 22년도에 73억으로 증액이 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초연 제작 및 발표 위주의 공연예술 창작 산실 사업을 개선을 해서 창작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 제작 활동 지원 사업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명칭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아까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고가 여름에 작성이 된 것이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학지필공간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 22년부터 3년 연속 지원하는 단연 유형 지원이 신설이 됐고요. 23년도에 시각 분야 우수 지원, 공연 분야 지속 연주 지원, 그리고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등이 단연간 지원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연 지원, 연속 지원, 과정 지원으로의 개선 사항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지점은 연간 단위로 성과에 대한 사업 평가 활료를 통해서 다음에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지금 중장기 창작 지원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성과보고 체계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된 장기 지원 정책을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연도별 평가 방향을 좀 구조화해서 예술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방향성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성과를 좀 평가 체계와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 발전 가능성이 큰 창작물에 대해서 단연간 지원을 해서 창작자가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더 높은 완성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통 소비 순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연속 지원과 후속 활동 등 여러 제도적 모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했던 이야기는 이 단연간 지원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에 비해서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예산을 증액하거나 선정 단체 수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의 목적과 목표를 예술단체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원을 하고 말고 여부를 떠나서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장기간 꾸준히 예술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예술가에게 던지는 제도가 바로 이 중장기 창작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에 나와 있는 대로 관계법령이나 시행령 지침 등이 어떤 그런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단연 지원은 단연 지원보다 창작자들에게 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을 조성하는 데 무척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글에서는 해외와 국내의 단연 지원 현황에 대해 비교하고 또 예시를 통해서 향후 단연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으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연장 상주 단체 지원 사업처럼 예술단체 내부의 사정이 아니라 뭐 선거라든지 외부의 사정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동이 되면 창작자들이 예측 가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이 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지원 및 또 현장 예술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 지속적으로 꾸준히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실 내용을 생각해 주셨다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사후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신정석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정석 선생님은 현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로 계시면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 입법주의인 TF에서도 활동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도 개인을 지키기 위한 집단의 울타리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의미라는 걸 주제로 말씀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론회 자리가 익숙치 않습니다. 회의하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를 변화시켜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작전을 짜고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토론회 자리에서 제가 준비한 무슨 발제를 하거나 이게 좀 익숙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많은 예술인들께서도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발제를 준비했던 자료는 이미 온라인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잠깐 5분이면 다 읽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서. 중요하게 이슈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권리 보장에 대한 법률은 결국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만들어 왔고 권리 보장법은 그렇게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로 해서 권리 보장법이 제정되어져서 지금 시행되어졌다. 9월 달에 시행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지고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집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와 함께 연동되어져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제정되어지고 만들어졌던 그런 법률적 체계와 제도들이 온전히 이 현 정부에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토론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리 보장법을 통해서 우리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예술인의 지원에 대한 통제를 국가기관이나 예술지원기관들이 해왔던 행위들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시도했습니다. 재정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다소 위흡한 점도 있지만 실제로 이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노렸던 것들 기대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다 보면 사실 예술지원기관이나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산을 주는 결국 상부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눈치를 보고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앞서 조현성 선생님께서도 발제를 하시면서도 가슴에 뭔가 얹혀져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는데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 거치면서 현장도 토론회를 거세게 하고 그리고 예술정책, 문화예술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보자 토론을 하면서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제도를 만들고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왔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오히려 위에서 어떻게 지침을 주는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가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권리보장법 이슈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현 정부가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나 기관 그리고 또 공무원들을 몇몇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술 현장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처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치열하게 의견을 모았던 그런 과정들이 과연 모아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도 예술인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 이후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고 싸워왔던 그 과정에 대한 피로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치적 관계가 바로 예술 현장에도 작동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권리보장법의 핵심 이슈로 우리가 연결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예술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장을 받을 것인가 창작활동이 됐건 공연활동이 됐건 아니면 상상력을 스스로가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됐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그 지속성을 내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 꿈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자기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원 국가기관을 통한 공적 지원은 결국은 앞서 단연간 지원 체계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연간 지원으로 통해서 한정적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 단연 지원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구절을 만들어보자고 이야기가 되면서 단연 지원 체계가 만들어진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현실적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속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수립해 가야 하는 관계에서 과연 이러한 불공정 피해 사례 내지는 현장에서 예술의 활동의 창작에 자유를 침해당하는 사례 심지어는 어떤 열차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이거 엄중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느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응당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권리보장법에서 막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권리보장법 체계에서 예술인들이 이 목소리를 한 대 모아서 대응하고 국가예술지원기관들과 싸울 수 있는 예술인조합이라는 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것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예술단체, 특정 예술사업자, 특정 예술활동 목적으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별 예술단체들은 이 활동을 정치적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계약 조건 그리고 또 예술활동 조건들을 개선해가기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데 예술인조합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지금 법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조건에 있는데 과연 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움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실현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저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제가 12개 단체, 12개 노동조합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화예술정책이나 문화예술법제도로 예술현장의 구조조건을 개선해가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관계 법령을 다루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법 2조 개정운동을 지금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국 사용자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와 함께 교섭을 하고 내가 예술활동할 수 있는 조건, 상황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약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제는 교섭력을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상황들이 고용보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산재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개별 예술인들에 대해 다 모든 것들이 떠넘겨져 있고 개별 예술인들이 각자 알아서 도생해라 이렇게 예술정책으로만 고민하게 된다고 하면 연결되어진 사회관계망 속에서 결국 예술인들은 어른우가 자기의 예술활동의 조건들을 개선해가기 위해서 창작활동의 조건들을 개선해가기 위해서 실제로 직업적 안전망을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쯤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지금 현재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선은 지금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보장법이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지금 이번 달 내년 1월 초까지 해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결국은 예술인 개인들이 내가 겪는 불공정이라든가 피해 사례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제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전을 만들 텐데 예술인 신문고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돼 갈 건지 이런 현실적인 제도 조건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예술인의 범주는 과연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다 포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활동 증빙이라는 제도 하나로 우리가 다 퉁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술인의 범주 예술인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현재의 상황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예술활동이라는 예술인이라는 그런 삶의 조건들을 지속할 수 있는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 정책적 조건을 당금질해가는,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신용 선생님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먼저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후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크게 두 가지 취지가 있는데 하나는 블랙이스트를 방지할 수 있을까 봐 또 하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기대도 많았는데 현재 정책 방향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상향식으로 정책 수립 과정이 의사결정이 되었다면 지금 좀 하향치로 내리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치적 관계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시행과 운영에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어주셨고요. 또 현재 우려가 되는 창작의 자유라든지 창작의 자유가 좀 침해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원래는 이런 걸 대응하는 방식이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예술인 좋아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성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 관련 법 제도만으로는 어렵고 노동관계 법령이 같이 연동되어서 해야 우리가 예술인들의 권리가 좀 보장되고 직업적 안전망이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내용 이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연 선생님인데요. 연수연 선생님께서는 이제 문화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차별과 소외 없는 문화복지 통합문화위원권의 내일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수연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 국정과제 57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56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정과제 56번이 이제 모든 사람의 문화참여의 기회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번 국정과제에 빠지지 않았던 사업인 통합문화위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굉장히 오래된 정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국정과제 발표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그 사업 안에서 항상 논의가 되는 것은 이제 만원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런 이제 과제 이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큰 사업 안에는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얼마나 다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들을 조금 더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나눴으면 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자 담당자의 주체, 사용자, 수용자 주체, 그리고 참여자, 공급자 주체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역할들을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년이 다 돼가는 이제 통합문화 이용권의 이제 관리자 담당자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정말 섬세하게 접근하고 이제 변화에 맞게 빠르게 대응한 사업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는데요. 정책 사업 대상자가 이 통합문화 이용권을 바라볼 때 지금 만원의 증가에 대한 과제 정책 목표도 있겠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고 복합적이고 특수한 특성들을 가진 계층들이 있으세요. 계층을 전체로 보자면 경제적인 소외계층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연령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수요와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굉장히 세밀하게 해오고 계세요. 이제 이것을 만족도 조사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만족도 조사에서 나왔던 어떤 수요나 니즈들을 좀 파악해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도 시범으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항상 이제 국회나 질문에서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공연 전시에 대한 사용에 굉장히 적다. 또 좀 더 이걸 확대하고 순수 예술에 대한 향유를 넓혀야 된다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2014년 이후에 사실 공연 전시에 대한 이용권 수가 2%가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 2%가 넘지 않았던 이 공연 전시를 확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계층과 특성과 요구들을 다 담고 있지 않은 주장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나이로 볼 수도 있겠고 성별로 볼 수도 있겠고 사는 지역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좀 이제 찾아내는 작업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이전까지는 대상자가 전체가 이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원이 됐고 예산의 총량 때문에 지역별로도 예산이 나누어져야 되고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전체 대상으로 바뀌었고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상황까지 확대가 되었지만 이제는 거기를 넘어서서 지금의 현재 대상 범위를 조금 더 더 확대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와 수요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개인별의 그 적극적 주체로서 즐거운 문화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사업으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문화 이제 문화 분야 향유욕구와 취향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의 참여나 그 접근성에 대한 기회를 확대한다는 그 이번 세정부 문화예술 정책과제와 이제 동일한 연장성상에서 본다면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들 취향들을 형성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이 돼야 될 텐데요. 현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도서에 한정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욕구와 취향이 도서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전혀 없고요. 사실 공연을 보러 갈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거기에서 해결해야 되는 식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도서 구입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도서 구입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컬처 패스나 패스 컬처라고 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에서도 반 이상이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지금 저희 사업의 11만 원이라는 연간 11만 원이라는 비용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요. 정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 수요자들에게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활동을 더욱더 독려할 수 있는 재반 서비스가 확대돼야 될 텐데요. 현재 통합문화 이용권으로 교통, 시외버스라든지 철도라든지 교통에 대한 비용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이 문화활동을 위한 교통지원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려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이 재반 서비스 확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에드몬턴이라는 지역에는 레저 액세스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레크레이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바우처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레저 액세스 프로그램에 해당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교통비 지원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어느 레크레이션 시설을 이용하든지 거기에 필요한 추가적으로 드는 교통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활동 지점까지 이동하는 오프라인 문화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온라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건 지역이나 나이에 대한 특성일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본다면 교통에 대한 지원들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적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참여자와 공급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참여자와 공급자에서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로 관계 맺음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적었어요. 여기 통합문화 이용권에서 가장 큰 참여자와 공급자라고 본다면 가맹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초창기엔 가맹점이 너무 없어서 가맹점 모집을 위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맹점이 너무 많아서 그 가맹점에서 어떤 물품들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좀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가맹점을 단순한 참여자로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쿨컬처 패스라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자면 거기에는 가맹점이라고 불리지 않고 영어는 다르겠지만 협력기관, 협력자라고 가맹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협력기관들이 통합문화 이용권을 활용하는 분들에게 할인의 혜택도 주고 무료 혜택도 주기도 하고 이 카드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게 하는데 이분들이 할인해줬던 할인액, 무료로 제공했던 원래 오리지널 프라이스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이걸 지역사회에 얼마나 공헌했는지에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럼 이 협력기관들은 사실 이 프로그램에 같이 하면서 내가 지역에 어느 정도 얼마나 공헌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십니다. 반대로 또 이 가맹점들도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티켓을 활용해서 어떤 가격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팔았는지를 매년 리포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문화 이용권의 경우에서도 가맹점이 매년 모든 가맹점은 아니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점이 어떤 식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리포팅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가맹점들이 가입을 하고 나서는 모니터링의 대상 혹은 부정 사용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감시 대상으로서 지금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분들 또한 지역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공헌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과 의무감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봉사자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자라고 적었는데요. 맨 첫 번째 말씀드렸던 복합적이고 굉장히 중층적인 수요자들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특성 파악이나 요구 분석들이 지역에서 더 활발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품화시 시스템 안에서 이 봉사자들이 지역에 있는 이 대상자들을 문화활동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조금 더 다각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여기까지 저희 토론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연수연 선생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문화참여 및 문화격차 완화를 모토로 내세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원래 체진, 기초이술 분야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도서, 영화 등 특정 분야의 표정태 등을 검토하고 그래서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 접근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문화이용권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크게 관리자 담당자, 사용자, 수용자, 공급자의 세 층위로 구분해서 관리자 같은 경우는 섬세하게 접근하고 변화에 맞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사용자, 수용자는 본인이 스스로 활동하는 적극적 주체로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지속된 사업이 되어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소의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레저 접근권처럼 추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단순히 그냥 기회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계의 평등을 보장하는 지원정책이나 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티오 선생님의 토론입니다. 안티오 선생님은 문화시설에서 확장하는 문화역량, 물리적 접근성에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지역공동체의 문화혈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관련 인프라 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안티오입니다. 저도 앞에 이신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고는 A스쿄어 다 있는 거기도 해서 그 원고를 일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칫 오늘 토론이 좀 주제들이 쪼개져 있어서 토론이 좀 싱거워질 것 같아서 앞에 총론을 말씀해주신 것에 대한 의견을 일부 좀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아직까지 정부 정책이나 문화정책에 관련된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사실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이 온도가 이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예술가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문화정책연구소에서 올해 새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받는 그런 진행 원고를 받는 걸 진행해봤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사실 이 정부에 대한 별로 기대가 없다라고 원고를 안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참 난감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인류매력국가라는 것들을 천명하기 전에 사실 정부에서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예술인들에게 정부 자체가 어떤 매력을 가질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실 워낙에 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됐고 정책연구도 많이 돼 있어서요.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문화시설이 결국에는 문화 격차를 좀 해소하는데 혹은 그리고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시설에서 대부분 활동이 진행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예술활동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자기의 취향을 찾거나 활동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여전히 문예회관이 없거나 혹은 미술관, 박물관이 아직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기반 시설에 부족을 겪는 지역도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전까지 연구들 혹은 그런 것들을 보면 문화시설이 있어도 사실은 접근성의 문제나 혹은 지역 간의 경계 문제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문화시설이 잘 활용되지 못한다는 연구들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는 앞에 연선 선생님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수요 구조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수요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천편일적으로 문예관만을 지닌다거나 혹은 공간만 우선해서 공간들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지금 와서는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 안에 어떤 수요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지 지역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파악과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잘 결합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는 생각은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역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들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고에는 그런 얘기를 쓰기도 했었는데 이를테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서점들과 연계를 해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책을 살 때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책을 사면 어떤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책이 없을 때 그걸 동네 서점에서 바로 구입하고 그걸 바로 장소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 시스템이나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의 그런 공간들하고 따로 협력들을 하고 이를테면 생활문화 영역이나 혹은 다른 문화예술 교육의 영역에서라도 그런 공간들의 역할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활동들에서도 동네 서점이나 카페나 공방이나 그런 데가 점점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좀 잘 묶으면서 새로운 활동들을 어떻게 좀 제한할 수 있을지는 고민하는 것들이 시설 정책에서 동시에 좀 같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되게 제가 상징적으로 봤던 게 올해 초에 진행된 김해문화재단의 불가사리 프로젝트 같은 거였거든요. 시설 담당자들이 특히 공연예술 쪽 관계자들은 사실 공연예술을 진행하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펼치게 되게 제약적인 경우가 많은데 김해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공연 비수기에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 말하자면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심사를 하지 않고 무심사로 여러분들의 공연들을 이 공간을 통해서 비수기에 할 수 있게 진행을 해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걸 단순히 그냥 플레이한 게 아니라 공연장에 있는 스태프들이 예산 하나부터 시작해서 단체들과 실제 공연을 만들어가는 빌드업 과정들을 전부 다 조율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굉장히 커다란 경험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역 단체들은 공연장의 저 스태프들이 그냥 노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고 굉장한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전문성들이 지역에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시설 담당자들도 단체들의 고충이나 혹은 단체들의 활동들 하는 것의 디테일을 알게 되면서 제가 살 수 있는 일에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습니다. 지역과의 협력이나 혹은 이렇게 시설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관점을 좀 다르게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배치하거나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에 대해서 잠깐 발제하나 그런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태면 아까 발제작해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거든요. 이 정부에서 제일 차별적인 지점들이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차별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돼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약자복지라는 말을 계속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장애인 예술 활동 현장에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예술 활동이나 자기 표현의 기회라는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많은 현장에서 시설과 연계해서 사람들을 문화실 교육이나 그런 걸로 불러서는 굉장히 규격화된 활동이나 키트 제작이나 아주 정형화된 프로그램들의 장애인들을 참여하게 하고 그 규격화된 프로그램들만을 실행하게 하는 것에 되게 포커스를 두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장애인 활동이 더 늘어난다거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미 사실은 장애인 문화의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장애인 예술 활동이 비장애인만큼 수행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장애 예술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결여, 혹은 자기 상태, 혹은 자기 사회적인 위치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 표현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좀 다른 감각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 지표를 가지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약자복지라는 개념만으로는 사실은 그리고 기회부여라는 개념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돌파해내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발성이라든지 혹은 장애인들의 자기 표현이라는 걸 어떻게 잘 진작할 수 있을 건지 좀 근본부터 재구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권리로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문제만 해도 사실 정부에서 탈시설 정책에 관련된 로드맨이 나온 게 작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이 정부에서는 탈시설 정책이나 장애인들의 정책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같이 좀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장애인들에게 약자니까 떼어주거나 약자니까 시혜를 베푼다는 입장으로 간다면 굉장히 곤란한 지점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사안들이 그랬고 혹은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사안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개인적인 거기도 하고 사회적인 거기도 한데 그런 지점에서 이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번 토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책 영역에서 수혜자라는 표현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제 작은 투쟁인데 가는 데마다 좀 얘기를 하는데 혜자가 은혜 혜자입니다. 받을 숫자 은혜 혜자라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권리로 누리고 당연히 가져가야 될 활동들인데 그걸 마치 정부가 은혜를 끼치거나 마치 정말 뭔가를 대단하게 대우해준다는 듯이 얘기하는 그 정책 영역으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수혜자를 참여자로 바꾼다고 해서 전혀 인물감이 없거든요. 사실 뭐 이런 문제들에서 같이 좀 토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왔습니다. 토론 시간에 좀 더 얘기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안태호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마 처음부터 참여자가 현장이 적다 보니까 아마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의 표시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시작해 주셨는데요. 시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기반이 부족한 지역이 있고 여전히 접근성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편이 일일적으로 기계적으로 공간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역의 수호를 파악해서 좀 답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례들로 희망서소 바로 대출자라든지 카페 공방서점에서 민간인클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공공이 이 민간의 역할을 같이 협시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장애 예술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면 자꾸 시의적인 표정이 될 수가 있고 너무 천편적이 될 수가 있다. 마침 저희 ASQ에서도 김원영 변호사께서 그런 글을 게재해 주셨습니다. 장애 예술 관련해서 어떤 척도, 척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척도를 벗어던지고 또한 별개의 예술로서는 시의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장애 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맥락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침 수혜자 관련해서도 또 저희 오늘 참여를 안 해주셨는데 최보현 선생님께 쓰신 글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보현 선생님께서 향유와 향수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향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누군가에게 그냥 주어진 것을 시의한 것을 받는 것이라면 향유는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누리는 이런 개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나 소수자들의 것들이 단순히 시의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본 권리로서 인정받을 때 우리가 좀 더 문화 접근 기회가 평당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권영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의 발표입니다. 권영민 선생님께서는 정부에게 바란다, 정책과 현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내용으로 일단 설문지를 통해서 현 정부 문화정책에 관해서 직접 현장 예술위원회 의견을 통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있을까 생각되는데요.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A스케어 소개 글에도 썼는데 지금 편집위원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직원으로서 일단은 A스케어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창간호를 발간을 했고 지금 계속 격월관으로 발간 예정이 있고 우리 문화예술 정책 이슈라든가 정책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매거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창간호부터 너무 좋은 글을 주셔가지고 좋은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정부에게 바란다. 정책과 현안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의 원고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안태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정책 수혜자 말씀을 하셨는데 저 원고를 보니까 대상자라는 표현을 제가 정책 대상자라는 표현을 써갖고 지금 약간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글을 준비하게 된 게 지금 국정과제가 이 글의 준비 시점이 이제 8월 말쯤이었는데 7월 26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국정과제가 지금 현재까지도 구체화된 어떤 비전 자료라든가 아니면 문체부의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자로서 예술인들의 어떤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정책에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잘 반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게 정책을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떤 정책화가 되기 전에 의제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의제들이 정책이 되고 법 제도가 되는 형태로 봤는데 일단 발표된 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들 아니면 지금 현재 예술계에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정책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사 시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인지도나 어떤 세부 과제들이 중요하냐 시급하냐 이런 것도 사실은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발표된 지 며칠, 한 달?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저희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인지도가 아무래도 좀 낮았고요. 그래서 그래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정책과 정책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현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제가 2020년부터 21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사업에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예술인 그 엔카스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4,67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를 했고요. 다소 낮은 응답률이긴 했습니다. 한 5% 정도의 응답률을 233명이 응답을 했고요. 또 다소 저조한 응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발표되지 얼마 안 된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또 정책과제나 현안 같은 것들을 묻는 아무래도 오픈형, 개방형 설문이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어서 응답률이 좀 낮지 않았나 하고 이거를 감안하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는 저희 좀 실어놓긴 했는데 여성이 53.2%, 남성이 46.8%, 그리고 30대가 좀 많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34.3%로 응답을 하셨고 활동 분야 장르를 보면 문학 장르에서 41.6%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셨고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세부 장르 연극이나 음악이나 무용이나 이런 식으로 세부 장르로 좀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이게 응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뭐 한두 분이 답해주신 장르도 있고 이래서 좀 임의로 문학, 시각예술, 그리고 공연예술로 통합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논의는 좀 약간 번외로 놔두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장르별로 지원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그 워드클라우드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워드클라우드는 결국에는 그 응답한 내용에 대한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많이 도출이 됐냐라는 빈도 분석 같은 건데 그래서 문학 장르는 창작 지원금 시각예술도 창작 지원, 공연예술도 중장기 지원 결국에는 창작 지원 정책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장르별로 보면 이거에 대한 창작 지원 정책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도출이 됐다고 해서 같은 인식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문학은 지원 규모 자체를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보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지역별, 세대별, 문학 세부 장르별로 지원 범주가 조금 차별이 있다. 지원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주로 하고 있었고 시각 같은 경우는 창작 지원의 방향성 즉 생애 주기 계층별 재원에 대한 배분 문제 예를 들면 청년 지원이나 중장년 지원, 신진이나 중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공연은 창작 지원 방식을 아까 정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장기 지원 이상으로 일회성이 아닌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 이런 쪽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네트워크 분석에서 나온 그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창작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시각 예술 같은 경우는 생애 주기 계층별로 공정한 재원을 배분해야 된다. 공연 예술 같은 경우는 중장기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가 원고에서 어떤 키워드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필요한 정책이 수의 예술인의 범위를 한정짓는 문제 장르별로나 이런 부분에 한정짓는 것들을 좀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발표 기회나 출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학 분야의 현안에 대한 인식은 역시 20년도나 21년도나 이런 때 문제가 됐었던 선정이나 심사 즉 공정성과 관련된 문학상이나 지원금 선정 과정에 대해서의 어떤 불공정성 이런 것들이 좀 현안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특이한 거는 도서관 대출 도서작가의 저작권료 지급을 공론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악 같은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료를 수입을 뮤지션이 벌어들이게 된 이런 것처럼 작가에게도 도서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있음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시각예술 같은 경우는 예술가와 복지제도 연결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게 나왔습니다. 즉 국민연금 지원 강화라든가 작업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시각예술의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혜택을 좀 받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진,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반면에 중견예술이나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는 작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 지원, 전시나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불공정이나 대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경력단절에 대한 이야기, 경력단절 예술인들이 지원 사업이 어떤 새로 진입하려고 할 때 진입장벽이 좀 높다. 이런 제기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공연예술에 대해서는 중장기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장기 지원은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결국 공연 분야 창업 같은 것까지 이어지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제도 관련해서는 시각예술하고 비슷한 의견이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공연예술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이 좀 낮은 복지정책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진 작가들이 지원 제도에 진입하는 지원 장벽이 매우 높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안에 대한 인식인데 이거는 이제 일자리 관련돼서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예술분야를 전공으로 직업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고 겸업예술인의 지위를 유지하기조차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응답에서 순수예술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도 그냥 순수예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수익이 저하되는 문제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지고 작품활동 자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고 공연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비인기 공연 장르에서는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라는 문제를 연계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발표를 마치고요.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민 연구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장 예술들이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창작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문학이나 시각 또는 공연처럼 각 범주별로 세부상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문학은 진입 장벽의 문제가 좀 더 문제가 되고 공연 같은 경우는 단연 지원, 시간 개수로는 경력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세 분야 공의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안전망,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꼭 이거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현장 의견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이제 모든 발제와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현재 현장과 유튜브를 통해서 토론을 지키고 계신 분들의 먼저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점 위주로 질문을 받고 만약에 없게 되면은 참가자를 상호 사이에서 몇 가지 질문이나 또는 의견을 더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전달된 취합된 질문이나 그런 내용도 있을까요? 아니면 참여 현장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꽤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질문을 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럼 유튜브나 거기에 질문 같은 게 좀 취합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잠깐 화면을 보니까 예술활동이 노동으로 보호받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잠시만요. 제가 눈이 났고 있어서 파시즘 행태로 갑자기 공연 중단된 사안이 있어서 무척 부당했다고 히유 K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혜자 관련해서 수혜자가 그 표현이 참여자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이 정도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요. 향후 또 의견이 나올까 생각 들고요. 이제는 좀 여기 토론 참여하신 분들께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발제 내용이나 또는 다른 분들의 토론 과정에서 혹시 한 말씀 더 해 주시거나 또 아까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신정 소수 대표님. 네. 권영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이슈 이야기 말씀 있으셨습니다. 현장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의 불안 그리고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속할 수 없는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에 여러 제도적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치 않아서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보장받고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예술인들이 어떻게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라는 표현이 그렇죠. 참여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갑자기 단어가.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2년 전에 고용보험이 도입되어져서 예술 현장에서 지금 현재 많이 적용할 수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앞서 권영민 선생님 리서치에도 나온 것처럼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불편한 상황들과 개선해야 될 지점이 있으면 이걸 바꿔가야 될 텐데 이 바꿔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예술 현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이 제도를 바꿔가는 구조에 깊이 바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처 간의 업무 장벽이라고 봐야 될까요? 고용노동부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등의 그런 사회안전망의 이슈는 고용노동부의 업무 주요 업무로 되어 있고 제도 개선에 대한 결정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 정, 전문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수기해서 결정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술인 당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변화시켜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도 도입될 때부터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그 부분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나 정부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결국은 예술현장에서 예술현장의 현실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게 문체부의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주무부처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회안전망 체계를 운영해가는 고용노동부나 복지부 등등의 부처들과 어떻게 업무적으로 협력을 해갈지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완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고용보험 이슈에서 지금 15만 명, 16만 명 정도 가입되어 있다고 골로복종단에서 밝히고 있지만 사실 이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우리는 좀 많이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앞서 연결되어 있는 업무적 협력도 있지만 기본적인 정보 데이터에 대해서 예술현장에서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산재보험 이슈에 대한 가치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16만 명 되어지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 예술활동 증빙을 완료한 예술인들은 3만 몇 천명, 4만 몇 명 정도로 확인되어 졌다라고 이런 식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 예술현장이라고 하는 예술인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지기보다는 문화산업의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 문화산업의 현장의 종사자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트랙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다. 반대로 예술인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또 참여하지 못하는 역조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밝히고 있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16만여 명의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증빙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겠죠. 교집합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숫자의 예술인들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기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소득조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가입이 너무 까다롭다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월 50만 원이 합산이 안 되면 이걸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지원사업의 또 지침들도 일정하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술인들이 많이 이 수혜조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데이터가 확인되어져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 예술인들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예술인 권리 고장이나 사회 안전망부일 텐데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부처 간 협조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문체부 좀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관련 부처들과 좀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예술인으로 참여를 해서 현장 예견이 반영되어야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술인 권리 고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아까 다른 의견이나 그런 얘기 해서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현성 대표. 네. 조현성 대표. 네. 이신정성 선생님 안태우 선생님 그리고 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에서 참여도가 높지 않다. 예술인들이 기대가 없는 것 같다.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면 별로 더 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전 정부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상향식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향식으로 만드는 것 같다. 참여 기회가 없다. 라고 말해버리고 나면 더 참여할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정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같은 자리 혹은 이런 자리는 오늘 예술위원회에서 만들었다면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죠. 그거는 반드시 예술위원회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체부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안 낸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되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예술인 집단, 단체 여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형식이 될지는 조금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하지 못하면 한탄, 자조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물론 이런저런 분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좀 분석하고 하겠습니다만 당사자 스스로가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술 관련해서는 안토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런데 실은 일단은 그런 측면도 있고 실은 장애술지원법 되게 빨리 개정된 거의 핵심은 우선구매제였어요. 우선구매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실은 이게 작년 국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이게 공산품이 아닌데 이 교퇴라고 얘기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의한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바뀌었죠. 그런 얘기는 없고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되게 빨리 통과됐죠. 그다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 하나 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전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은 장애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도 우선구매와 비슷하죠. 앞에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거고 두 회의 정기적 공연과 전시는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일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엄청 여야할 거 없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이라는 게 뭐냐. 정기적이 횟수냐? 비중이냐? 내가 보기엔 비중인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만들어와서 얘기하도록 하자라고 여야할 거 없이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사실 잘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조금 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보면 좀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수요,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는 아니죠. 아직은 구매해야 돼요. 우선 구매해야 될 것보다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시설도 그렇고 사실은 장애의술계에서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태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금의 장애의술 관련된 그런 것들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 사실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사진행록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해서도 어떤 의원은 이거 강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의원은 강제를 하면 부작용도 있을 거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의견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집어넣기는 하는데 경영평가 같은 데서 이 항목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선 구매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발의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국회, 정부 할 거 없이 대단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아마 전체 분채부 예산이 6조 7천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작년이 지난해가 7조 4천억 원 정도 돼서 7천억 원 정도 좀 감소했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푸션은 정부 대비 1.2%, 1.1%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신정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안태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현실화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산일 거고 그다음에 조직일 거고 이런 등속의 것들인데 이거를 조금 당사자들부터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물론 정부에서도 예전처럼 상향식, 하향식 다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거고 조금 아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이터가 잘 공급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사실 그런 데이터들을 마련해 내야죠. 그리고 아까 연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같은 연구자들은 야 이거 좋은 사례가 이런 게 있었네. 뭐 이런 거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저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같이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황이 좀 험난할수록 오히려 더 목소리, 발언을 좀 많이 키워서 적극적적 참여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우리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더 말씀하실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네, 안태호 이사님. 네, 본부장님 말씀이 100% 맞죠, 사실.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당장 사실은 말씀하신 거랑 상반되는 정책적 움직임이나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요. 이를테면 지역에서 문화도시 사례만 들어도 사실은 지금 문화도시 2.0이나 나오는 거에서 거버넌스를 부인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강조하는데 실제로 올해 민선 8기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전에 문화도시 활동들 하던 데에서 대개 어떤 종류의 가이드들이 내려오냐면 거버넌스 사업하느라 시간과 예산을 쓰지 말고 가급적 있는 돈으로 서비스를 해라라는 그런 가이드들이 내려오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어쨌든 혹은 지방정부에서 그런 가이드들이나 이게 기반들을 날려버리면서 예술인들의 자기 조직이나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안 맞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그리고 예술인들이 자주 하거나 한탄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술인들이 읍수하거나 정부에 사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요구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권리를 요구하는 차원인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한 균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일태만 장애인의 자기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혹은 비장애인의 예술 작품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떤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나 혹은 그런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장애인들의 작품을 구매한다거나 의무 구매한다거나 혹은 전시를 의무적으로 한다 그래도 그건 굉장히 몰이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주 장애인들한테 그냥 이거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다른 예술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들이 전제되거나 혹은 병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하면 정말 시의적인 정책으로 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여의 당위성은 다 부인할 수가 없지만 실제 현 정부가 이제 거버넌스나 협치를 대한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장애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당위에 대해서는 뭐 저기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지만 단지 그것이 어떤 외부의 어떤 인식 변화 없이 그냥 시계적으로 되는 거라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책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또 뭐 못다운 이야기나 더 이어서 하실 내용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뭐 전 분에게 다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가장 큰 키워드가 자유, 공정 이런 부분인데 아까도 공정 얘기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결과에 대한 보장이라고 보다는 기회의 보장이 좀 거정도에 가깝고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떤 여백으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든 우리 이런 사례들은 우리 정부 현 시대를 이끌고 있는 어떤 능력주의 그런 능력주의에 좀 기반이 돼서 어떻게든 예술 지원 생태계 자체도 좀 뭐라 그럴까 승자독식의 세계라든지 공장 기회를 줬으니까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가 있거든요. 왜 이런 우려가 또 되냐면은 지난번에 어떤 문화연대 활동가 분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은 현 정부 예산에서 문화 다양성 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있다는 생각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혹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으십니까? 네, 이신정석 대표님 네, 예산 액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 결국 나오고 있는 것은 공정과 자유라는 화두로 지금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아젠다를 잡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공정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능력주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 철학적인 베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과 성찰이 더 많이 논의가 돼야 할 내용인데 조금 어떻게 접근하게 되면 이게 도식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우리는 틀 갖춰서 공모했고 이렇게 해서 지원 서류 받아가지고 그 서류에 따라서 그냥 적용해서 통과시켜서 운영했고 결과 보고서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났고 나중에 감사해서 특별한 하자 없으니까 또 나중에 실적으로 또 지원하고 이런 식의 흐름들을 도식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공정이라는 틀로만 고민했을 때 결국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예술에 대한 특수성이라든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짚어봐야 할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그 자유롭다라는 표현이 저는 참 어색합니다.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건데 결국 제한되어 있는 범주 안에서만 자유로운 것인가 저는 참으로 아쉬웠던 요즘 월드컵 시즌이고 하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하고 있는 상황들을 안전이라는 이슈로 해서 펜스 딱 쳐놓고 몇 명만 딱 들어가게 하고 이런 구조를 보면서 그러면 예술도 딱 이렇게 틀을 갖춰서 진행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광장인 건데 어떻게 이게 그 부분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돼야 되는 건데 안전이라는 이슈 하나로 그것을 도식화시켜서 딱히 체계 안으로 다 잡아놓고 그 체계 안에서만 자유롭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운영들로 정부 정책이 운영된다고 하면 결국 예술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결국 그 범주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정이란 키워드에 담긴 어떤 절차적 정말 정량적 평가에서 예술의 특수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무시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자유라는 키워드에 마찬가지로 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몇 가지 사회적으로 좀 시끄럽게 되고 있는 어떤 일종의 검열, 유사 검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과연 우리가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하는 게 문화 매력 국가가 될 것인데 이런 국정과제와 좀 일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들 있어요. 네 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연결시켜서 결국 예술인들이 자신의 활동들을 조정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불공정 침해 행위를 조정한다고 하면서 지금 권리보장법에서 예술인신문고와 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제도에 의탁해서 그 과정을 조정해 가겠다라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인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노동자들이 그 예술활동을 의뢰하는 사용자나 아니면 기획사, 제작사하고 어떠한 계약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계약 과정이 된 협의들도 필요하고 그것을 조정해 가는 단계들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많이 훈련이 좀 덜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는 아직도 위계질서나 그 힘의 권력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 부분을 보정해 가는 게 바로 공정의 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권리보장법에서 중요하게 몇 년 동안 논의해오면서 예술현장에서 만들어왔던 이슈나 고민들이 지금 국정과제에서 충분히 녹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여지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짧게 고민을 해본다면 지난 연초 작년 해가지고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로드맵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말표를 했는데 제 논의를 좀 해가면서 그 부분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절차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힘의 차이라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 공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이야기 하실 분들 계실까요? 권영민 연구위원님 아까 뭐 좀 하실 말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예술인 복지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여기 의견들을 보면 실제 활동하는 기간 그러니까 6개월이나 9개월이나 예술인 고용보험을 획득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고용보험의 자격 자체를 획득하지 못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일반적인 직업이나 활동하고 고용보험 체계에서 예술인의 고용에 관한 체계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직업과 예술인이라는 직업의 괴리는 과연 뭔가에 대해서 서로 그 어떤 직접적인 활동이나 데이터 이런 걸 축적을 하고 그 괴리를 좀 좁혀나가는 논의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를 예술 분야가 굉장히 특수하다라는 주장 뭐 이런 경험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로 괴리를 좁혀나가는 활동을 하다 보면 아마도 그 고용노동구나 기획재정구나 이런 쪽에서 이거를 좀 어찌 보면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정부기관하고 어떤 예산협의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뭐 저희 기관의 특수성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참여, 적극적인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참여 과정에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결국에는 움직일 수 없는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참여의 과정이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이 A스케어를 발간을 하면서 어떤 이상향으로 생각한 어떤 꿈꾸는 어떤 모습은 저희가 이 기존에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도 이 잡지에서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그 논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이슈들도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제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들, 그 글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루어지고 여기서 다루어진 것들이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논의가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지고 이런 자리로서 감히 한번 생각해보건대 참여의 장이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홍보해야 할 내용을 우리 권용위원님께서 충분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A스케어 많이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제 좀 마취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토론은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새정부 공책과 이제 6개월, 7개월이 좀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좀 미흡한 지점이 있지만 향후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 또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만 많은 참여와 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현장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더 나은 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대통령에 참여해주셔서 소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여기에 만족도 조사가 있으니까요. 만족도 조사에 꼭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유튜브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다고 하니까요.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저희가 다음에 3시 30분에 다음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션도 아주 재미있는 세션이니까 다음 세션까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르코 대토론회는 또 9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이때도 역시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세션일 새정보문화예술정책과제에 함께 참여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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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